나비가 있어 우와 여기 봐라 여기 봤어? 공룡도 있어 공룡도 있어 공룡도 있어? 유리에 대지마 아 이렇게 있는 거구나 공룡이 그지 아 여기도 공룡이 이렇게 있는 거였구나 여기 공룡이 쓰러져있다 왜 이런거야? 얘가 알 얘가 알을 낳고 있어 알도 있어? 왜 다 죽어있는거야? 넘어졌네 공룡시대네 공룡시대 우와 귀여워라 거긴 뭐야 프리케라톱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있어 아 저 뒤에 넘어져있네 어디? 여기 뭐야 스테고사우로스 다 넘어져있지 데이노스쿠스 근데 근데 이건 언제있냐 티라노사우루스다 여기는 여기는 몰라 바리오닉스 쌤이가 읽어봐 바리오닉스 다 알아 몰라 귀여워 손으로 누르지마 우리 공룡이 잘하네 우리 공룡이 잘하네 파랗어 파랗어 공룡이 죽었어 그거 만지지마 쌤아 여기 전시에 있는거 아무것도 만지면 안돼 알겠어? 보는거야 정유석 동굴에서 나오는 정유석 이건 뭐야 동굴에서 나오는 석순 석순 석순이라고 부르는거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볼까 올라가볼까 2층에 광물관 화석관 곤충관 카페 파란색 나게 진짜 이쁘네 이거 안에 콩덩이 같은것도 있네 도마뱀 올라가볼까 도마뱀도 많네 어디 도마뱀 올라가볼까 도마뱀 도마뱀 사마개 사마개 도마뱀 날개가 있네 열대 도마뱀이라고 적혔네 열대 꼬리가 진짜 길다 그치 열대 도마뱀 열대 개구리야 날개 같은게 있네 엄청 이쁘다 딜라타다 대벌레 웨스트우디 대벌레 벌레가 이렇게 커? 대벌레 저기 정갈이다 엄청 크네 정갈이다 진짜 나뭇처럼 생겼지 기간 태움 잎벌레 나뭇잎벌레래 나뭇잎처럼 생겼다 신기하다 만지면 안돼요 쌤아 나비를 이게 멋지라고 해야되니 불쌍하다고 해야되니 불쌍하다고 해야되니 불쌍하다 왠지 알아 여기 모시 밖에 있잖아 불쌍하다 밑에 놔뒀어 올라가 보이있어 매일뒀 불쌍하다고 해야되니 불쌍하다고 해야되네 우린